진짜 웬스 많이 빠져있죠? 얼마에 들어갔어요? 동준님 많이 빠져있네 4천억 얼마에 사셨어요? 이동준님 얼마에 샀어요? 프레미엄이 164% 적자가 계속 많네 회사에 400억이네 자산이 400억 유보율이 254% 250억 50억 얼마에 샀어요? 사신 가격 이동준님 얼마에 샀어요? 50억 자 들고 가세요 녹취자 ms 그냥 들고 가세요 얘가 본격적으로 가려면 일단 21선이 우상행을 틀어야되요 21선 현재 자리에선 들고 가시고요 21 우상행 틀면은 단가를 좀 줄여서 더 사갖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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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? 2 3 3 3 4 5 5 5 5 5 9 10 10